모자! 모자! 멈춰라! 궁이 붙어있는 자는 이 숲을 넘을 수 없다! 쩔쩔! 돌아가라 오늘 이분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분이 마지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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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하구나. 아크에 다가갈 자격이 있는 영혼이로다. 영혼의 등대로 오거라. 등대의 불을 밝혀주겠다. 빛의 길로 나가라. 빛을 따라가거라. 빛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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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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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 나의 자랑스러운 후에 이어. 빛의 길을 따라 나를 찾아봤구나. 느껴지는구나. 악의 기운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인 사악한 힘이 이것은 대악마 카제로스를 봉인했던 태초의 빈 그대에게 세상을 지킬 힘, 아크를 맡기겠다 세상에 굳어져 있는 여섯 개의 아크를 찾아라 그리하여 세상의 빛을 어둠으로부터 지켜내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리시온, 그리운 이름이군요 아크라시아를 지켜보기 위해 신께서 만든 빛의 전당 오직 고대의 노래만이 당신을 트리시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제니스의 기록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이라면 과거 루테란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빛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빛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화를 가져올 수도 반대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스타는 영혼을 기약하는 신뢰의 아크 세상을 지켜낸 에스더의 의지가 당신을 선택했군요. 잠들어 있는 여섯 개의 아크도 당신이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을, 희망을 남겨주셔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